와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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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튜브 와나나 유튜브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호호위 야 나 아빠 생일선물로 지갑 사주려고 하거든? 아버지 지갑이 10년 이상 쓰셔가지고 아버지 생일이 12월 13일이야 기왕 생일때니까 아버지가 돈주고 사지는 않을 것 같은 물건을 좀 사드리고 싶단 말이야 내가 아버지한테 물어봤다고 장지갑이 좋아요 반지갑이 좋아요 아빠가 반지갑? 그랬어요 그래도 60 정도는 했으면 좋겠어 5,60정도 했으면 좋겠어 아빠가 들었을때 아 거기 브랜드지 라고 할만한 아버지가 브랜드 잘하시지 않지만 좀 음 이렇게 하시지 않을까 싶어서 이거 아까 저기 저기 추천받아서 넣어놨어요 오우 낫 밴 네이비가 괜찮 요런건 어때 발렉스트라? 처음 들어보네 오우 너무 깜장지갑들만 봐서 그런거야 되게 이쁘네 전 이거쓰는데 36만원 어 이쁘긴 하다 가벼운데 소변감사했대 전 이거쓰는데 전 이거쓰는데 감사했대 이 이런 다 배인시켜야돼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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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아 뭐 우리 아빠가 무슨 두세시대 사람인줄 아냐 시 길이 이거 어때요 너 와닷 내가 클릭하면서 와닷을 봤는데 누르면서 아차했어 진짜 뒤일기싶어? 네 지렁 아이디 기억해놓는다 넘버1 바다 넘버2 어 득테리 충실한 성루에 니들 둘 내가 외워둔다 아이씨 아이씨 다른거야 호랑이네 이번에 방금 지갑스테일이 마음에 안들 아는형이 너도 기억해둔다 그럼 이건 어떨까 아 아이 벌써부터 이거 분탕 느낌좀 나는데 눌러볼게요 어 아니 죄송합니다 야 이럴 비시 아이씨 요즘은 튀는게 진리 이게 분탕같은데 어우 이쁘다 와 색깔배 저것봐 와 이게 내 스타일 진짜 와 와 이거 이쁘다 아 이거 진짜 진짜 이쁘다 어 이거 진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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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쁘다 와 나한테 시간 돌려가지고 요거랑 저거 있었으면 저거 저거 있었을거 같애 조금 아쉬울정도 뭐요? 헤드폰 이하 사이에 딱 넣어놓으면 너무 좋아요 그치 괜찮지 그치? 아잉 오히려 짭도 찐총처럼 보이기 때문에 저게 누구야 근데 케이비로스도 은근 비싸 인정합니다 와 나한테 돌려 아아 아아 하하하 그렇네 야 하하하 하하하하 내가 이쁘다 아파트 이거 세금 선물로 사주라고 이 시 하하 단색한게 아니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일단 도착 번호는 이렇게 되있구요 투표는 여기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됩니다 체래~~ ㅋㅋㅋㅋㅋㅋㅋ 너도 씨X 아이들 기억해놓는다 너 너는 씨X 진짜 뒤집어? 이..이런 식기들 다 벤시켜야되지 ㅋㅋ 아직 한 발 남았다 돌잔치용 선물용 돌지각 너 벤입니다 베인입니다.